쭈응든 조미락씨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차밍도 왜 방종인이야? 저기요 아저씨 일곱시에요 아저씨 일곱시에요 일곱시 음 아 예예 어쩌라구요 예? 뭐 불러줘야 가죠 아이씨 뭐야 이거 뭘 또 걸어 아저씨 아니 시발 뒤코로 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일곱시에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예예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 그 마크 하고 계신거 아니였어요? 그저 아침부터 하고 있어요 그니까 오늘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 원래는 소소하게 다 마크를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뉴비들 풀어놓고 엔더 드래곤 잡기 할라 그랬거든요 한 2, 3, 20명 정도 이게 사람들이 부지를 점점 늘여가더니 예 수다 항구도시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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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가지고 아 잘못했네 리산군가요 거의? 의도치 않게 지금 조트모르지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술 먹방 가능해요? 예예 이거 24시간 이거를 건축만 일주일 하려구요 24시간에 근데 저희 둘이서 먹기 좀 애매하잖아요 좀 사람 좀 부를까요? 서로 한명씩 불러서 오는 사람이랑 할까? 저챗 켜 저챗을 키라고? 저챗 들어가봐 아 아무나 아무나 불러? 아무나 저 술먹방 하실래요? 형 아는 사람 있어? 나 진짜 한명도 없어 나 델롤약국 나도 그 분 델롤님 아이씨 발 이러라고 뭐했냐 우리? 준석아 마음에 드는 사람 있냐? 형이 가서 비벼 볼게 야 기다려봐 누가 없나? 아니 이게 하필 오늘 다 일정이 있어 자리미도 안 듣는데 오늘 날 잡고 다음에 할까 그냥? 다 모아서 야 이렇게 노잼으로 끝내게? 야 한번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깽판을 한번 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도 네가 트위치 보라의 최강자야? 뭔 소리야 뭘 부를 최강자야 야 천하의 쫀득이가 나 그냥 깽창이야 그냥 야 트위치 보라 3대장 중 한명 아니야 아 뭐 그런 말 하지마 제발 쫀득이 그런 말 하지마 제발 난 그냥 깽창이야 그냥 야 그냥 델롤님이나 불러서 술이나 먹자 그래 쫀득 아니 쫀득이 좀 보여줘 파워 좀 아 나 트위치 보라 아니 나 뭘 트위치 보라에 그냥 들어가서 저번에 들어가서 저번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쫀득입니다 방송 열심히 하세요 세 명한테 돌리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 나 우리 지금 뭐냐 아니면 내가 마술 잘하시는 분 초대해줄까? 어? 아 그 김준표님? 유튜브 존나 웃겼는데 나 하빵에 카빵 있거든 술 먹으면서 마술 쇼볼래? 그럴까? 너무 좋은데? 준표님의 제일 신기한 마술은 26이셔 어? 나보다 1살 어리셔 진짜로? 어 너무 너무 놀랐다 미안합니다 준표님 물어봐 준표님하고 일단은 토템 좀 토템이 필요합니다 토템 여성분 한 분? 트위치 보라 이런다니 빨리 내가 어떻게 해보시라고요 아 나 이런거 못한단 말이야 나 너무 부끄러워 가서 비비세요 그냥 그래서 아 이 새끼 뭔데 나한테 비비로지 이놈 어떻게 해 중독 그러면 형이 골라줘 내가 가서 비벼볼게 형이 골라 내가 비빌게 여러분들 누구 해볼까요? 경찰 누나? 경찰 누나? 경찰 누나 어딨어 경찰 누나 어? 술 드신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도 한 5만원 써야겠지? 아 경찰 누나 여기 지금 여기 팔로워 5만 5만명? 유튜브 5만명 다 5야 5 야 5만원으로 내 빨리 5를 좋아하셔 아 맞네 5만원은 5를 좋아하시네 그러네 한다 뭐라하지?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쫀득입니다 혹시 술먹방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쫀득입니다 비대면 술먹방 중인데 혹시 같이 하실래요? 고! 가자! 자 들어가자 어 됐다 어 됐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쫀득입니다 비대면 술먹방 중인데 혹시 같이 하실래요? 어 진짜야? 아니지? 야 채팅 칠 각이야 채팅쳐 빨리 야 진짜야 이러잖아 빨리 채팅쳐 아 아 나 이러고 너무 부끄러워 뭐야 아 진짜 다시 하실래요? 저랑 술먹방 하실래요? 아 안녕하세요 아 차림조 님도 계시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비대면 술먹방 어떻게 해요? 디코로 저기 디스코드? 김키고 형 봤지? 이게 나야 야 준서야 역시 형 이게 나야 형 형 이게 나야 형 쫀득 이번 연도부터 합방도 이제 조금씩 자주 제가 메일이나 이런걸 더 자주 좀 보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쫀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실게요 비대면 술먹방 같이 하실? 아 좋죠 오 오신대 지금이요? 수리 집에 있는데 수리 집에 있으시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디스코드 고고 아니 근데 존나 마법 같다 그래서 합방을 이제부터 조금씩 열어볼까 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그냥 바로 네 네 네 네 네 귓말 주세요 아 받았다 휴 다행이다 존댓 뻔했는데 컨텐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존댓 뻔했는데 다행이다 아 동우미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뜻 이렇게 그 냄새나는 남정들과 함께 술을 먼저 마셔준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근데 저 옷이 또 감사합니다 아 저 옷이 또 옷이 왜요? 옷 너무 좋습니다 옷이 너무 이쁘세요 옷이 너무 이쁘십니다 중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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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둑아 많이 힘들지? 중둑님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 중둑님 이제 스물여섯이실걸? 아 진짜? 애상해 너무 산사랑하시는데 아 그래? 중둑 중둑아 뒷코를 들어와 중둑아 중둑아 뒷코를 들어와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렇지 왔어요 와 와 드디어 와 드디어 와 드디어 드디어 왔다 와 드디어 왔어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아 그냥 방송 왜 껐어요? 그니까 아니 괜찮아요 하하 짠 짠 짠 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둑 중둑 입장 닥쳐 요로님 잠깐만요 오늘 주의할게 있어요 취하셔서 검정고무신 부르시면 안돼요? 하하하하 취하셔서 싫어 검정고무신 부르싸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신나게 부르세요 유튜브 내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냐구요 예? 요로님 술 뭐 들고 오셨어요 발렌타인 다 소주 맥주 먹고 있는데 혼자 클래스가 다르네 그니까 클래스가 다르네요 요로님 이제 31이네요 맞춰요 아 32이구나 중둑 드디어 아 어머 총을 모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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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케이틀린다 경관 케이틀린 야 준성아 예? 방금 경관 케이틀린 왔다 가셨다 예? 못 봤지? 다시 한 번만 버리세요 에이 중독 말 놔요 말 편하게 합시다 저희 네 그래 아 그렇다 그래 요루라 아니 누나는 붙여야지 예? 말로 차면서요 야자 타임을 하자 그래 그럼 차라리 오케이 야자 타임 한번 하시죠 준석이 형 포르쉐 좀 빌려주세요 장우야 닥쳐 준석이 형 장우야 명하고 있어 장우야 준석이 형 명품 옷 좀 빌려주세요 장우야 닥쳐 그런 거 없어 준석이 형 저 여자랑 선보러 가고 싶은데 구찌 신발이랑 다 빌려주시면 안 돼요? 장우야 닥쳐 장우야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아니 그냥 빌려주는 건데요 준석이 형 장우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차렷 죄송합니다 중독 이쯤에서 아 이쯤에서 매력군 우리 매력님이 한 곡 좀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 요로님이 검정고무실 부른다고요? 아니 미루지 말고 아니 미루지 말고 어허 오 labor Marshall bodkin 아 그 아가씨는 언제나 유룰레이띠에에이 유룰레이 아, 큰일 났네 이거 역시 도매력! DMCA 걸리겠네 이거 중독 이거 누구 다 하고 있는데요? 유룰레이님 왜? 저희 첼로 좀 켜주세요 제가 악단이야? 예 감사합니타 감사합니다 좀 코라보 하면 뭐자 가는거야? 내가 해줄게 와우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뭐가 왜? 뭐가 있을 거 없는데요? 보라르방님 아 저도 노래 부르라고요? 아니요 춤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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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역할인데? 안 역할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 무반주로 들어도 돼요 반주요? 와우 추바 추바 바로 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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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쟤까 미국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St 쏘birds аю 안녕